속을 꽉 풀어주는 진정한 해창! 둘이 먹자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맛! 양평서울 특 해창국! 서운한 유명 맛집, 양평서울 해창국!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 중의 맛집, 일명 국민 해창국! 매장하려다 소주 한 명 하게 된다는 전설의 해창국! 뜨거운 국물을 부르르! 속이 풀린다 풀려!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이제 가정에서! 정갈! 입안 보통 노! 더 푸짐하게 특으로! 국민 해창국! 양평서울 특 해창국!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은 전통의 비법 그대로! 제 부친께서 양평에서 해장국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각종 표창상이 빛나는 맛의 명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리지널 그 맛! 바로 이 맛이야! 아! 100% 한우! 100% 국내산양! 선지! 시래기 등! 법선대 최상급 재료 선정에서! 양평서울 해장국만의 가마석 방식 고치! 해장국에 대한 진심을 담았습니다! 해장국이 다 대동 소유하다고도 말씀하시지만은 48시간 동안 가마석에 우려내서 좋은 식자재!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한우! 100% 국내산 소양! 100% 국내산 선지! 양평에서 직접 계약 재배한 100% 국내산 시래기! 전통 된장으로 참내를 제거! 푹 끓인 양! 선지! 시래기! 각종 야채가 어우러져 입안에 착 담기는 감칠맛! 무려 48시간! 48시간 이상 꼬박! 전통적인 가마석 방식으로 정성껏 우려낸! 국물의 깊은 맛! 100% 한우! 100% 국내산이라 그런지! 양 선지가 식간부터 달라요! 이거 봐라 이거! 아낌없이 팍 팍 넘네! 이거 푸짐한 거 봐라! 응! 득으로 모시는 스페셜! 100% 국내산 양과 선지의 푸짐함이 플러스! 젊은 단백질! 고기질이 풍부한 선지와 단백질 덩어리! 한우 소양! 아스파라킨산의 보고인 콩나물! 현대인 필수 섬유질 시래기까지! 보양실! 그 이상의 영양만점 대장국! 그냥 그대로 끓여서 먹어도 묵은 김치찜과 함께 푹 구워서 해장 김치찜! 만두 몇 개를 넣으면 해장 만두국! 양만 건져서 볶으면 소양 볶음밥!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양평서울트 해장국! 양평서울트 해장국! 매장에서 드시는 맛 그대로 드셔보시고 맛이 틀리시다면 제가 제 매장에서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100% 양평서울 특해장국! 매장의 맛 그대로! 특의 푸짐함 그대로! 해석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양평서울 특해장국 한 팩에 3인분씩 총 4팩! 총 12인분! 특으로 모시는 스페셜! 시래기가 어우러진 100% 한우! 100% 국내산양과 선지의 푸짐함이 플러스! 12분이 39,900원! 이게 매장에서 먹으면 12그릇이니까 12,000원씩 144,000원인데 39,900원에? 거저네 거저! 100% 한우 특해장국 1인분이 기적 파격가! 3,325원 골! 1 플러스 1 4팩에 4팩 더! 총 24인분이 추가 1,000원 할인! 6,9,800원! 한 달 23,266원! 소문난 대박집! 양평서울 특해장국! 요거 먹으려면 쉽지 않죠? 한 번 가보실래요?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뜨거운 국물을 포로르! 캬! 속이 풀린다 풀려! 속이 확 뚫리네! 국내산양! 100% 귀하기 귀한 양도 한입에! 선치도 뚝떠서! 건더기 먹고, 국물 먹고, 밥하러 먹고! 다짐한 양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게 너무 중독되는 그런 맛! 이게 먹으면 자꾸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걸 먹으면 한 달간 속이 후련하고 든든하고 좋아요! 이제 슬련 안 했는데 이걸 먹으면 속이 편안하게 좋습니다! 아니! 이분은 대장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배아프잖아! 삭삭 배아프잖아! 이거 봐라! 와 진짜 맛있어! 해장하려다 소주 한 병 하게 된다는 전설의 해장국!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맛집 중의 맛집! 일명! 국민 해장국! 양평 서울 해장국! 양, 선지, 시래기! 양평 서울 특혜장국은 재료부터 완전 달라요! 첫째! 100% 한우! 엄선한 프리미엄 식재료! 100% 한우! 100% 국내산 소양! 100% 국내산 선지! 100% 국내산 양평 시래기! 정창교 셰프가 엄선한 프리미엄 식재료! 잎을 꼬박 꼬아서 우려내니까 깊은 맛이 낫죠! 둘째! 48시간 이상 더욱 우려낸 전통 가마솥 방식! 48시간 이상 전통 가마솥 방식으로 정성껏 우려낸 국물! 전통 된장으로 참내를 제거! 북그린 선지 위에 각종 야채가 어우러진 푸짐하고 깊은 맛! 양평 서울 특혜장국은 대를 이은 비법에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미래는 탓하죠! 셋째! 해석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인 제조!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각종 표창장이 빛나는 맛의 명인! 패스업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집에서 즐기는 100% 양평 서울 특혜장국! 혜정의 맛 그대로! 특이의 부침함 그대로! 속을 확 풀어주는 진정한 혜정! 양평 서울 혜정국! 양평 서울 특혜장국! 매장에서 드시는 맛 그대로! 드셔보시고 맛이 틀리시다면 제가 제 매장에서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양평 서울 특혜장국 한 팩에 3인분씩 총 4팩! 총 12인분! 특으로 모시는 스페셜! 100% 한우 특혜장국 1인분이! 기적 파격값! 3325원 골! 1 플러스 1! 4팩에 4팩 더! 24인분이! 추가 만원 할인! 69,800원! 한 달 23,266원! 유분!